성서가 되겠습니다. 우리 신랑 신부 되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. 이 성주식은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위한 잔이 됩니다. 아까 주례님께서 빨간 양 말씀하셨죠? 포도주 한 잔을 드릴 거예요. 이 포도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 참된 부부가 되겠다는, 참된 부모가 되겠다는 맹세의 의미가 담겨있는 잔입니다. 이제 주례님께서 대표가정 한 가정은 단위로 올라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올라갑니다. 네, 근무가정 한 가정이 단위로 올라가시고 주례님께서 성주를 하소하시겠습니다. 먼저 주례님께서 부인에게 성주를 주시기 바랍니다. 부부가 오신 분들은 부부가 봐주고 오시고요. 잔을 받으셔서 부부 매우 리프트